일본에서 2월 5일은 지진이 3번 발생을 하였습니다. 나가노현에서 규모 2.4, 기우현에서 규모 2.9, 기우슈 슈가나다 해약에서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진 횟수의 감소 현상이 또 발생을 한 것입니다. 초승달이 2월 1일이어서 초승달 전후로 두 번째 지진 횟수의 감소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군발 지진도 늘고 있습니다. 나라현과 관동지역의 지바현 동쪽 앞바다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 중이며, 기우슈의 슈가나다 해약에서도 군발 지진이 발생 중입니다. 또한 이틀 연속 3개에서는 규모 6 이상의 지진들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는 시기입니다. 2022년 이민년이 시작되었고, 올해 이민년은 12년 만에 돌아오는 봄의 계절입니다. 일본 지진의 1년 전체를 두고 볼 때에는 1월부터 4월 말까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작년에도 특히 2월에서 5월 초까지 동북지역에서 진도 5 이상의 강진이 많았습니다. 작년 8월을 보면 오가사와라 제도의 후쿠토쿠 오카노바에서 100년 만에 해저화산 대폭발이 있었습니다. 또한 100년 전을 살펴보면 100년 전에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해저화산 대분화 이후에 일본에서 몇 년간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2, 3년간은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독가라열도에서 역대 최고인 250회 이상의 군발 지진이 4월과 12월에 발생하였습니다. 지진 학계에서는 인정이 안되지만 독가라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어서 독가라열도의 군발 지진과 강진이 추가적인 발생 가능함으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작년 독가라열도의 군발 지진과 오가사와라 제도에서의 해저화산 후쿠토쿠 오카노바에서의 100년 만에 대폭발이 있었으며 10년 만에 도쿄에서 작년 10월에 규모 6.1의 수도 즉하 지진이 있었습니다. 올해 2022년도 1년 내내 독가라열도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작년 4월에 독가라 군발 지진 이후 규수, 히로시마, 에이메, 도호쿠, 호카이도에서 진도 4 이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남태평양에서는 1월 15일에 해저화산 대폭발을 하였고 과거에도 남태평양 통과의 해저화산 대폭발 이후에 반년 정도 일본에서 규모 5 이상의 강진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상황을 다시 살펴보면 오가사와라 제도에서의 신발 지진과 규모 5 이상의 지진들 그리고 이상 진역과 대만 부근의 규모 5 이상의 큰 지진들 그리고 뉴질랜드와 바누아뚜에서 강진들이 발생하고 있고 일본 지진 횟수의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월에는 오가사와라에서 진도 5강, 대만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하였고 뉴질랜드에서는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2월 13일 후쿠시마 해역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작년 2월 13일 후쿠시마 해역에서의 규모 7.3의 강진 이후에 5월 1일까지 동북지역 지방 미약위원에서 진도 5강 등 약 3개월간 강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22년 2월에도 강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2월 13일은 2년 연속으로 규모 7 클래스의 강진이 발생하였고 동북지방 아우머리원에서도 2년 연속으로 크리스마스 전에 진도 5약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거의 같은 날입니다. 작년 2월 3월은 특히 동북지역에서 강진이 많았기 때문에 올해도 2월 3월 동북권 지진에 주목해야 합니다. 1월은 규슈의 슈가나드 해역에서 규모 6.6의 강진과 오가사와라에서의 진도 5강이 발생하였습니다. 규슈와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큰 지진이 발생하면 그 후에 동북지방에서 큰 지진이 자주 발생하였었고 특히 미야기 후쿠시마 지역에서는 진도 5 이상의 지진이 작년 5월부터 발생을 안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5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큰 에너지를 응집하고 있기에 발생시에는 큰 지진이 동북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